얼씨구. 한쪽 발로 힘을 꽉 주고 꿀려버려. 아니요. 그렇지 말고 발두면 안 돼요. 발은 딱 붙여서 이렇게 꿀려줘. 한 발로 이렇게 시동을 걸어야지. 내가 좀 뻑뻑한가? 아니 몸 가지고 가려면 안 돼. 발 이 다리를 지그해야지. 이 앞에 거 붙들고 해야 돼. 그렇구나. 이거 이거. 시설이 다 되어 있구나. 장모님이 당연히 운동 시키려고 나왔다가 내가 더 많이 하네. 우리 사람은 네가 빠져가지고 인증 주고도 좋고 내려 주고도 좋았는데 자네가 운동을 해야 되네. 글쎄 내가 운동해야 되겠네. 오! 오! 하하하하 너 왜 오지? 이제 산책 나가지 8시야. 산책 나가지 8시야. 야! 산책 갔다 오지. 얘하고 갔다 와. 아 가세요 빨리. 그렇게 장모가 저한테 데리고 댕기려고. 아유 운동 가셔야죠. 아유 상희 씨 집사리가 이게 늙음하게 먹으면 이제 산책 나가지 8시야. 오 달라졌어 진짜. 대답 다르네. 8시인데 산책 나가지. 아니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그랬죠. 불을 좀 넣어야 된다고. 불을 넣어야 된다. 아니 내가 생각을 못 했어. 전기 담요를 하나 줄걸. 왜 갑자기 수능 방송을 왜 봐요. 아니 내가 틀지 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. 이거 감사만 깨워야 되겠다고 그런 거지. 운동하고 싶다. 나갈래요 지금? 나갈래요? 통장 가기 싫어. 추워. 아이 말랐다. 아니 그 사이 돈을 10만 원씩 뺏어가니까 살이 빠지죠 제가 지금. 이런 게임이 룰이 어긋나지 않아요. 아 아 아 아 아 아 잘하네. 아 야 뭐 10만 원이다. 10만 원이다. 금세 벌었다 금세 벌었다. 참 내 돈이 쉽게 뭐네. 확실히 걷는 게 반듯해졌어요 그죠? 아니야. 옛날에는 장모님 이러고 이러고 그랬어 이러고. 왜 이러고는 아니고. 아니 뭐 배가 나와서 이러고 있었다니까요. 배가 나온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그랬을 거야. 덥죠? 안 더워요? 덥지. 땀나잖아. 잠깐만 서보세요. 뭐라고? 잠깐만 서보라고 땀을 좀 내드릴게. 왜? 작고에 계세요. 악부에 계세요. 그렇지 그렇지. 아 아 또 말갈이 없어. 아 있어봐 이리 와봐요. 또 이런다. 아 미스고 래로죠. 도망 못가게 꽁꽁 묶어가지고. 제가 속도를 좀 딱 내볼게요. 인공간질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재활을 충분하게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과연 이게 기능적으로 문제인지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훈련을 하지 않아서 그냥 잘못 적응이 된 건지 그런 것도 좀 보고 싶었어요. 시작!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빨리 가셔야 돼요. 하나, 둘. 이거 진짜 어려운데. 하나, 둘. 싸우나요? 50대하고 80대하고 이게 맞냐, 맞냐? 아니, 이게 비슷해졌다니까요. 아, 이게 비슷해졌으니까 내가 하자 그러지. 어머! 딱 이렇게 손 올리는데 두툼하시더라고요. 팔 정도 빼셔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. 됐지? 됐지? 저랑 이긴 생각하면 뛰어볼까요, 손 잡고? 아니, 그렇지.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떨났네. 깜 나죠? 응. 아, 그럼 마후라 괜히 가지고 나왔네. 자, 시작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이건 완전히. 아니요, 지금 다리를 이렇게 못 굽히죠? 이쪽. 잘, 이거. 그게 안 되죠. 옆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. 재활이네요. 힘이 들어도 앞으로 든다고 해요. 여기 힘을 주셔요. 시작. 그렇죠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땀 나셔서 옷 벗으셨다. 시작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